오늘 자정까지 인질들과 함께 자폭하지 않아 지 동생을 죽이겠다는 지령을 내렸으니까 믿고 기다려 보시라요 아주 잘 됐어 안에서 자폭해주는 게 깔끔하지 강청해가 3억 달러 공땅 들고 치면 무턱대고 강청할 믿고 기다려라 수천억을 손해지면 제3국으로 떠날지도 모르지 제가 영로만 안전하게 빼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가 안기부장이요?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안기부장 아니야? 은용로가 그런 살인발달이라 소름끼쳐 자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수호씨가 타는 자동차에 저도 탈게요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수호씨 옆에 끝까지 있을 거예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